한 번 더! 아 재밌어 베이스장이 맞는 건가? 삼겹댄스는 좋은 건가? 저기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할 사람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저기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이거 되나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랑 데이트 한 번 안 하실래요? 데이트? 네 아 부끄러워 데이트랑 저기 근데 그쪽도 제 이사명에 가까우세요 아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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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아 그럼 데이트를 하시는 걸로 근데 저기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숙기가 없어서 자랑한 거 없어요? 자랑한 거요? 엉덩이 잘하세요 엉덩이 잘하세요 정확하셨나요? 감사합니다 제가 뭘 잘하냐면요 의사해요 친구들이 얘기해 볼까요? 엉덩이 렁쓰기 엉덩이 렁쓰기 고려가 잘한다고 제 초등학교 때에 오는 척이었는데 엉덩이 렁쓰기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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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섹시하다 감사합니다 되게 본인이 잘하는 거 얘기하니까 아 네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네 아 아 아 죄송한데 언니 아프신거 아니죠? 자꾸 다리가 타리도 부끄러워 아니 머리에 뭐 있어 뗄 수 있잖아 아 진짜요 너 아까 비옥시로 왜 그런건가? 머리? 말해봐야겠다 아우 어떡해 너무해 뭐 할건데 가만히 이렇게 해주세요 대기하실래요? 아 진짜 어떡해 죄송합니다 야 테니스 형이 저러는 줄 알았어 와 진짜 이쁘다 이뻐 와 나 좋아하라고 돌아이다 화사하는게 두가지 밖에 없어 나 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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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좀 이상하게 동기해서 우리 테니스 형이랑 배드민털로 할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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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현이 상현이 아니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할거 없는데 회원 관리라고 하고 오케이 지금 나 청소하는거 해 그냥 지키만 있어 잘래도 없잖아 회원 가면 내가 어떻게 주면 돼지 진짜 옛날에 준위가 대비를 해야겠다 테니스 거짓말 할까? 아니 이거는 게스.. 영업은 게 아니라 진짜로 옛날에 있었어 야 그거 좀 해봐 어떻게 한거야 보기싶다 수정하십니까? 어 한 다음에 참.. 그럼 고기 참.. 하하하하 얘기하고 싶어 응 이렇게 해봐 하하하하 이거 이렇게 참.. 이게 토론의 자세야 아마추어들은 막 짓는데 토론은 이렇게 치지 볼링 좋아 볼링.. 볼링.. 볼링 이렇게 해본거? 하하하하 하하하하 탑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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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농구도 어떻게 해?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능력이 이렇게 해야지 뭐야 야 야 누가 너무 능력이 이렇게 해야지 하하하하 야ühühüh기들 올라가 무lu Jack 야 너 좋아 누가부 탑을 이렇게 하냐 아 그러다 여기 여어어어 우리랑 어우 영웅이 꽝 터지시네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거야 하지마 이거 멋있어 달랑스다는데 못 잡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왜 하냐 아니 나 쉽지 않다고 떼어놓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삭졌어 미국에서 많이 주먹더라 음식이 맛있어 진짜 예뻐 그래 너의 하체의 강화물을 보여줘 여러분 모두되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최대 출신이에요 근데 믿으실 것 같은데 너 눈치가 너무 진짜 할 거야 백킬러야 올라가 98? 팔 좀 더 올라가 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해 와 진짜 짱이다 와 역시 몬뽜 shit 엄동화 하지마 아니 힘들어요 엄동화 하지마 진짜 아무나도 안ěn다고 여보 달랑 안녕하세요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테니스 스파이크 강심으로 테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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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 강심으로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가 어떤 거 알아요? T-E-N-N-I-S 뭐야?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뭔 소리 얘기인 줄 알아요? 성대결절이 걸려서 그래요 약국 가서 약을 사서 먹었는데 바르는 약이에요 Y-A-K Y-A-K 약국 어 맞는데 Y-A-K-G-U-K 뭐야? 약국 신발 신발 바지 바지 T T T-E-N-N-I-N 터프하게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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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세 한번 취해보세요 오 이렇게 G-A-M-S-A 왜요? 감사 아 정렬에 빨간색 막히지 네 좋은 거야 자세상 뭐가 왜 이래? 네 킹코벨 아 아 아 왜 이렇게 해요? 날개를 왜 이렇게 나와요? 날개를 왜 이렇게 나와요? 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자세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테니스 자세를 알아요? 예스 예스 뭐라고? 영화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굉장히 영화 어 아 테니스 자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네네틱 아니 지금 골프잖아요 아 아 아 아 진짜 생각났어요? 진짜 잘 알아요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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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예스 예스 그 다음에! 영빈! 받아들이는 지금 어떻게 할까? 너무 더운데 컬링은 아닌가? 엄청 쩌게 진짜 아 너무 가벼운 기께로 아 지금 장난치려야 돼 노우 장난치면 돼 지금 노우 라켓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? 소중하게? 애인 소중하게 애인 이거? 왜 이래? 왜 이래 또 엄마 저기야 나 왜 길에서 살고 있어 이런 아 왜 왜 아 어떻게 해 왜 누가 우리 저기 머리를 다 보아놨어 왜 왜 마이클 쪼던지 안 벌려 야 괜찮아 오늘 밖에 날씨도 시원하니까 오빠랑 백장 끼고 좀 걸을까 원짜란다 뭐 백장을 좀 원짜란 돌아버리다 진짜 야 근데 너 오늘따라 진짜 뭔일을 하고 있네 진짜 야 나 대학 나왔다 뭘 오 근데 차비야 어 아 내가 하더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뭔데 아 우리 차비는 가만 보니까 아 어 몸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큰 거 같아 어 어쩜 이렇게 2등신이야 어 어 괜찮아 오랜만에 오빠랑 응 뽀뽀 한 번 다시 할게 같이 같이 한다 진짜 아 남자가 이게 왜 오빠 봐 오빠 봐 오빠를 봐 야 왜요 이거 어디가 앞이에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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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목 넓은거 봐요 왜요 야 너 코엠자인 큐템 팩 해야겠더라 아저씨 예 아저씨 정답은 마이 봐주와요 전하시더만 아저씨 먼저 컴백홈 회에서 오빠가 콜링을 할께 컴백홈 인하우스에서 뭐 이게 편기 통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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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달아 뭐야 왜요 빨리 두 분 다 피하세요 뭐야 빨리 다 들어가세요 왜요 어금 방그를 껴세 아예 진짜 p p p o o l g 뭐야 아유 와! 저거 고마워! 제 대장속의 스포츠 킹 아! 맞게! 따뜻하게 댄스 아니, 마지막에 어르신이 있는거야 진짜 10불짜리 하나 벌기가 너무 힘드시네 그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? 진짜 놀라운 사실이? 저희 공연 끝났어요 이것만 가르쳤면 막 감동을 쩔쩔쩔쩔 피난다 으아악 우린 이게 끝 일단 저희 초대인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릴 수 있고 저희 리오 상대는 한 명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피해를 위해 친구들한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빈찬은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?